히들 완전 정돌력이 편할 것 같은데? ㅜㅜ 친시키니 bene ㅜ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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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히트의 갱 좀 너무 습봐 히들오빠 멋져요 총성심도 잘 들었었니 아, 존나 아까운데? 풀쓰지 말걸, 아아 룰루 생각을 못쓰네 아, 전멸 딜이 안들어갔네 까비까비 뭐야 어떻게 피업을 계속하지? 네오팍스는 파란색이고 얘는 좀 어, 연분홍색? 아니 뭐 좀 이런거 있는데 까비까비 까비까비 없어? 못 먹어 총성심도 결국은 전이지 노력은 인정해주시 마나, 땡큐 어이? 실화 아니야? 알고 다하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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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어젯 비결에 근처에서 스페인은 이제 스페인은 스페인은 게임으로 이제 스페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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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-2-2-3 이곳은 이곳에 도착하십시오. 내가 올려다보는 건 하늘 뿐이야 라인을 쫙쫙 밀어주세요 모든 목숨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아 나 진짜 걸펴 오지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전멸 데스 들어갔어 같이 먹지 나이스 아 내가 보기엔 시비로 요즘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보석 까서 나왔어요 40만원만 있으면 뽑으실 수 있어요 민서아 너는 그냥 사회에 불만이 많지 어? 이거 좋다고 말했어 이 시발놈이 그냥 다시부터 짜증나게 하네 저런 새끼들은 존나 웃긴게 지가 먼저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 긁어놓고 왜 욕하니 해 왜 화내냐고 미안해 귀댕이가 좀 무그러워가지고 노력은 인정해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는게 살짝 물몸이네 아 아 아 아 잊지 않아서 아 와 연격이 오진다 엉덩이님 안녕하세요 투타가 2킬이네 투타가 3킬다 포탑을 파게 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궁 cel over를 환불하는 몰지입니다 아 ㅠㅠ 갑자기 턴힛 사 XL 멀쩡 아 근데 펜 왜 이렇게 잘나왔지? 정답은 좋지 않지만 정답은 정답은 정답이 없으시나? 활력은 잠시일 뿐 오 마이 갓 요거고 오 마이 갓 미성아 좀 다쳐라 미성아 시끄러워 타릭이 은근 CS를 많이 뺏어 먹긴 했어 종구형님 안녕하세요 미성아 경북도를 지켜냈습니다. 뭐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칼이 너무 말랑말랑하다 다리 장신이기 때문에 이uktion가도 과자에 불에 넣었는데도 이제 나를 껍질성은 이렇게 이끌어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아 짜증나네 투타 5킬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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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이 너무 말랑말랑한데 투타 5킬이네 투타 5킬이네 투타 5킬이네 투타 5킬이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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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티타 존나 잘 껐다 존댔다 오예 역시 잘 이겨낼까지 아 아 ㄷㄷ 아 짜증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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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r ㄷㄷ ㄷㄷ 경고등 담았습니다. 와쿠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와쿠카메리 개새끼가 에이 새끼야 탄아 아예 CC에 저항을 안받고 돈만 받으면 그만 인가 헐고 안녕 와 나한테 깡질로 깍히네 제가 이래서 트타 안써요 앞점프하면 망하거든 그래서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침팬지 저 아니에요 탈위기 침팬지예요 왜 그러세요 탈위기 침팬지지 왜 내가 침팬지야 뭔소리여 양경이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탈위기 침팬지지 존나 보고도 당하는데 탈위기 침팬지 탈위기 침팬지 탈위기 침팬지